자중하게 계시고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카메라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죠. 아예 아니에요. 방금 도착했어요. 아 정말 방금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컴온!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브램 or 컴온! 더 이상 브램 안 하려고. 아니면 컴온! 아니면 wine! 안녕하세요 공진영씨 제 생각에 이 글씨체랑 어 내용을 봐서는 본인이 직접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수줍은 거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의 중간선에서 오케이 네이런 했을 때 나는 약간 행복한 그런 내용을 쓰면 귀엽게 봐주시겠지? 메이런까지 해서 다음은 누가 될까요? 릴레이 같은데요 31일 마지막 공연이신 담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 믿기지 않아요 31일은 민선이 머리 다른 말 일부러 비슷한거예요 안녕 저 사람. 디지다. 디지 형?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왼쪽 어깨를 세고 있어요. 최정은 커피가 세고 있어. 이번엔 제가 자막 났어요. 아 진짜요? 대표님이신가요? 네네. 자막 났는데 되게 엉터리에요. 첫 번째 나의 첫 번째 유튜브 자막. 약간 겹치는 것도 있고. 아직 왜 겹치는 건지 난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 자막을 한번 보시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이지영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형 오늘 마지막 공연이잖아요 약간 어때요 기분이? 첫 번째 서울에서 공연할 때 막 긴장했던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마지막 같지 않아 계속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아쉽고 또 플라이트 더 스카이 친구들하고도 많이 친해졌는데 콘서트 끝나고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음악 얘기도 많이 하고 방금 전에 환희랑도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하고 아 진짜요? 방금 만나셨어요? 어 좋은 곡을 또 하나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반응이 너무 좋은데 내가 뭐만 해도 그렇게 웃어주면? 아니요 아니 즐겁잖아요 이것도 즐겁냐? 고마워 아유 아니에요 제가 고맙죠 19년 유튜브와 저희 촬영과 콘서트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먼 개월 또 오시느라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저는 항상 즐겁게 오고 있어요 진짜로 와 재밌게 하고 있어요 나도 그거 배울게 아니 저 그러면서 형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이거 촬영하면서도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카메라 안 늘었을 때 너랑 얘기하는 게 재밌는데 갈게요 아니야 오케이 2만명의 질타를 받으셨어요 진짜요? 아니신 거 아실 거예요 비싼 선물을 사줄 수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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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놀라운 건담 싸인 콘서트 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좀 다가오 놀라운 건담 여기 1층에서는 같은 시간대 이승철 님께서 콘서트 에이 설마요 진짜 네 맞아요 마지막 콘서트 승철이 형이 콘서트인데 말이 돼요 여기 국장처럼 왔다 갔다 하야 되나 나 잠깐 그냥 하나만 살고 자유의 여권? 자유의 여권 자유의 여권 비즈가 할 때 제가 내려가서 게스트하고 서로 게스트 해줍니다 내가 올라갔을 때 비즈가 내려가서 우사 드리고 티아 날 좀 흥연한 나를 알기에 노래라는 끈으로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년엔 멋진 비디오 많이 찍어 또 주시고요 돈 줘 안녕하세요 카메라 치워라 아니에요 싫어하신단 말이다 와 좀 더 긁어리 마이클 뱅슨 왔어요. 마이클 뱅슨 왔어요. 똑같았어요. M&T2가 투어 올라오면서 마약했어요. Q. 히파그러니아 인터뷰에 B.G.가 상승을 입장하시고 하이거즈의 키친으로 B.G.가 호소에 입장하시겠습니다. G.가 노래로 밤에 앨범 할 수 있는 숨을 몰려놓은 Eddie's beat 5.5 실제 마음의 존재하는 평안한 세계의 25 2.5 대기생으로 10.5 4.5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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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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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